저는 사이코반한테도 듣고 싶진 않았는데 하고 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는 처음 보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짙은 안개 속으로 붉은 빛이 내려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져가 저기 속으로 붉은 빛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언은 우려진 알 수 없는 작은 조각들 그런데 그 사이로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그리언은 우려진 알 수 없는 인스트 그리언은 우려진 알 수 없는 이브 하지만 이 여자들은 박수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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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